아 어떻게 뭐 하세요? 월북? 쌀밥 말고. 쌀밥 말고? 어 보리밥. 보리. 보리. 보리 고개. 그렇지. 잘한다. 두 번 날라서 차는 거. 이단엽 차기? 빨리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빨리 빨리 아파. 이거 아는데 이거를. 응? 이게 아우 이렇게 됐어 내가. 아 됐어. 아니 됐어 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렌즈. 눈. 안에 있는 동그란 걸 뭐라. 민동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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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래가면 아는 데야. 여섯 개. 김성훈. 제일 자신 있는 표정 한번 지어봐. 자 그렇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 최고. 지효아. 응 좋아. 가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네모나게 생긴 거 던져가지고. 가겠다. 아니 아니야 네모나게 생긴 거 던지면 1부터 6까지 있어. 주사위? 그렇지. 안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고 아래는 이렇게.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니 위에는 동그랗고.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먹을 수도 있어. 아이스크림? 아니 뭐야 위에는 동그랗고. 아 조그매 그리고 봉지에 담았는데 슈퍼에 가면 있어. 그게 뭐야. 차가운 게 아니야. 아 위에. 동그란색이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아래가 하얀색이고 밑에는 이렇게 조그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맛이 어떤 맛인데. 동화사 나오는. 어. 완두. 어? 완두 콩? 어. 콩을 시작해. 콩. 콩가루. 콩자반. 아니 정말. 콩 뭐야. 엄마. 콩. 콩으로 되는 건 뭐야. 아 통관. 아 뭐야. 2 더하기 6은 몇이지? 2 더하기. 6. 6. 6. 2 더하기 6. 내가 수놓은 게 있어. 7. 2 더하기 6. 6에다가 2를 더해봐. 8. 그렇지. 아. 아유 힘들어. 잘랐는데도 살아있어. 1. 낙지. 1. 어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아 어서오세요 하고 얘기하지. 2. 아니 아니야 아니야. 식당같은데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지? 2. 주인. 아니 아니. 3. 그렇지. 뭐라고? 손이! 그렇지 그렇지! 예예예 자 또! 뭐? 아이씨! 뭐야? 나 배 타마자 이거에서 털었어!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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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네가 이거 하는 거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무슨 수업이야? 그림 그리는 거! 감사합니다! 잘 살게! 아, 신나무를! 아, 이리와! 이 팀 강팀이야, 내려갈 준비하자고 자, 이 팀은 최하 2등입니다, 최하 파이팅! 잘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아빠가 축구장에 가면 뭐가 이렇게 깔려있지? 잔디 그렇죠 이거 겨드랑이? 식당 가면 뭐 이거 더 주세요 하잖아 서비스? 이거 치는 건데 따뜻하게 만든다고 히터? 바닥 전기장판? 난방? 보일러? 학교 이거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생일 뭐 뭐 합니다 축하? 축하? 축을 시작하는데 학교 이거 무슨 축이랑? 축제? 그렇죠 어렵다 아... 송각 아... 아... 어렵다 아... 이걸 뭐라 그래? 아... 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못되게? 태투스... 이렇게 들어서 아... 이렇게 때리면 나는 거 콕 그렇죠 새우랑 오징어랑 모든 것에 넣고 끓이는 국 전골? 어, 그게 뭐라 그래 해물탕? 어, 파이팅 오케이 제가 7개 뛰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물 넘겨주고 또 뛰는 거 패스? 아니에요 7개 7개 1뒤입니다 내려오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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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효 가봐야 정시효 시효 몇 개 마실까요? 저요? 어 음... 빈 22 감사합니다.